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제와 기상 여건이 비슷하겠습니다.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면서 모레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. 바람도 내일부터는 점차 강해지면서 최고 초속 12m의 강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.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. 그 밖의 지역에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, 청주, 전주 22도,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.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.5에서 2.5미터로 일겠습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